자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고 또 누구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기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자꾸 고가 늘어나요. 밀려오는 고가 늘어나요. 우리가 그동안 뿌린 씨 때문에 분명히 어떤 고가 오는데 고가 왔을 때 탐진체로 대처를 하면 고가 늘어나요. 자꾸 이게 사체의 이자 불듯이 계속 불어나요. 점점 이 일을 잘못한 걸 땜빵하려다가 또 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걸 막으려다 더 큰 잘못을 저지르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놈부터 박살 내려면 참나자리에서 그동안 내가 어떤 꼭 나쁜 짓만이 아니라 고를 일으킬 만한 어떤 행위들을 했겠죠. 그 행위한 것들이 나한테 과보로 찾아올 것이다. 내 상황에서 계속 내 욕망을 좌절시키는 역경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역경이 올 때마다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걸 지금 계속 다시 어떤 마음도 차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지 대처법도 좀 평소에 잘 챙겨놔야죠.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실천지침이 여기 14가지 있잖아요. 이거를 거의 외우다시피 하세요. 적어놓고 보시고. 지금 고민이 많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그 고민을 지금 대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 고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과거에 집착하지 말자. 과거에 대해서 좀 내려놓고.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말자. 앞으로 일에 대해서 마음 넘어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름, 나를 내세우지 말자는 게. 이건 내 일이다 하지 말고 남의 일처럼 보자는 거예요. 내 이름 내려놓고. 현존을 방해하지 마라. 그럼 지금 이 순간 참나의 현존에 머물러보라는 거죠. 머무르면서. 일단 이 기본만 돼도 내가 이 고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잘 된 겁니다. 이때 웬만한 문제는 풀려요. 그러고 보면요. 가족, 친구랑 다퉜다. 그런 정도는 지금 이 네 가지 하는 중에 육바람일 분석 가기 전에 해결된다고요. 이미 과거 집착 안 하고 미래 내려놓고. 참나의 현존만 해도. 지금 이게 육바람일 분석에서는 깨어있는가? 한마디에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이 정도를 준비해놓고 딱 깨워서 보니. 앙금이 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냥 털어버릴 문제입니다. 털어버리고 끝난다고요. 별일이 아니면 여기서 털리겠죠. 웬만한 거 털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민이 뭐든지 간에 이 정도 오면 웬만큼 자명해져 버립니다. 그렇죠? 그럼 좀 더 나가는 거죠. 일체는 참나의 신비임을 알라. 지금 내 고민거리조차도 내 마음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참나의 신비니까 사실은 참나의 작용이다. 그리고 이 참나의 뜻에 따라서 참나의 현존에 모든 걸 맡겨버리자. 그러니까 참나한테 다 맡겨버리자.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니까 왜 내가 전전근근하느냐 맡겨버리고 참나의 뜻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이 문제를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처리하고 나아가서 마지막에 모두가 이루어지는 양심적 처리를 하자. 이 정도까지 미리 기본 마음 자세가 갖춰지면 이미 웬만한 문제는 여기서 다 자명해집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여러분 마음이 자명해지면 몰라가 절로 됩니다. 뭔 얘기냐. 생각이 이 정도 자명해지면 저절로 깨어나 버린다니까요. 여러분이 고요함이 찾아와요. 그렇죠? 이게 둘이 아닌 거예요. 생각을 자명하게 해놓으면 깨어나 버리고 깨어나면 생각이 자명해지고 이 둘이 계속 서로 도와주면서 여러분 안에서 진리가 점점 자명해지고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진리는 점점 자명해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시면 탐진치가 일어날 때마다 육바람으로 계속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줄 수가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뜻에 따라? 참나가 자명하다는데 참나가 인간을 해주는 참나가 옳다 해주는 그 자명한 진리들을 가지고 내 마음 문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게 지혜죠. 그게 지혜가 돼가지고 탐욕도 분노도 적절한 선에서 조절해줍니다.